우리가 지금 각종 컴포넌트들을 넣고, 그리고 라우트 모듈에 포루트해서 임폴트 섹션에도 각종 패스들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로컬 서버를 구동한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접속을 해보면은 홈을 하든 뭘 하든 아직까지 어떤 페이지도 뜨지가 않습니다. 뭔가 아직 하나가 미진하단 말이죠. 그 미진한 것이 뭐냐니까 액 컴포넌트 html의 라우트 아울렛입니다. 라우트 아울렛은 앵귤러가 제공하는 하나의 셀렉터죠. 이 셀렉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포스트가 들어와 있네요. 홈을 들어가게 되면은 홈 컴포넌트의 html 파일이 작성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포스트는 방금 봤었죠. 또 팔로월드 같으면 팔로월드에 해당되는 이런 페이지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이트로만 들어왔을 때는 아쉽게도 not found works가 지금 등장하는 거죠. 원래 not found work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되지 않은 페이지들, 이런 페이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홈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의 메인 주소잖아요. 메인 주소에서도 이게 나타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앱 모듈에 홈 컴포넌트를 홈에만 지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비어있을 때 홈 컴포넌트로 가게끔 구성하면 되죠. 그러면 홈이라고 하는 서버 도메인이 붙었을 때도 홈으로 가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홈으로 가게 됩니다. 볼까요? 홈어스가 됐죠. 뒤에 홈을 붙이더라도 홈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해주는 것, 각각의 페이지의 위치를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 라우트 아울렛입니다. 물론 앱 컴포넌트 HTML, 이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앱 컴포넌트 HTML의 역할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믿고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앱 컴포넌트 HTML, 이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